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가 끝나자 수도 베이징에 또다시 스모그가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환경관측 보호센터에 따르면 19일 오전 베이징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 지수가 3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4단계 중급 오염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베이징 중심가인 권하오 지역은 공기질 지수가 3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스모그가 발생하면서 힙부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또 PM 2.5인 초미세먼지도 3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서 매우 나쁨의 기준인 76마이크로그램보다 2배 이상 나쁜 상태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다음 주 26일부터 31일까지 베이징에 짙은 스모그가 발생하고 미세먼지 오염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양회가 끝나면서 공기 오염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